상대는 ート를 вход여서 레오나랑 같이 자리 써주고 나이스 이거 좋았다 이거지 자 아 이거 보이네 점 알아서 보였나 보다 와 맞췄는데 까비 매우 공격적이네 여기도 노아드네 어 잠깐만 와 다 피했다 나이스 이거지 나이스 진짜 세다 이럴 것 같아서 이거지 대행 미쳤나이끼리 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미쳤나이끼리 있습니다 더블킥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러고 이리 와줄래 망설자지 어? 와 아깝다 그래도 리신까지 잡아서 용은 막았다 아이씨 조니어로 씻고 야 몸짱 바로 쓴데 이거? 맞혔다 맞혔다 또 졸냐 저런 식으로 피즈콘 1인 빼면 돼요 1인으로 너무 아쉬운데 와 다 했다 도미니 꽂고 포샤나 사면 되겠다 이게 멜모셔스 낚시가 좋네 멜모셔스가 진짜 피 딱 죽을 피 때 터져가지고 이제 사돼지 먹는다? 이거 진짜 재밌겠다 레오나가 지금 놀랐어 내 템 보고 이 타이밍에 저걸 찍는다? 어 바르스 템 좀 괜찮은데 이런 느낌으로 찍은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진을 암살해볼까 진아 거기서 뭐해 flatten 찬 reindeer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전 셰치 와 까비 와 근데 딜 진짜 진짜 잘 나온다 뭔가 까비 나이스 파워 위에꺼부터 21킬 돈 압도적 원딜 6000골드 넘게 차이남보 딜량은 당연히 1위 피즈 이녀석 원딜 잡고 싶은데 조니아의 멜모에 마취까지 있어서 재미없지 이건 나쁘지 않은데? 오 레오나 각 각 잘 봤다 나이스 빠르게 돌아와봐 앞을 무는게 좋을 것 같은데 룰루 헤르메스 신발이긴 해도 이러면 룰루 잡고 바루스 궁유한게 나이스 트의 해볼까요? 바쁘지 않은데? 룰루 달고 있는데 2대1을 안 질 것 같애 아니 아펠이 룰루 달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들어와 다음 넌 미안 너는 미안 자리가 너무 안좋아요 적블루는 못참죠? 나이스 내 레드 데미지보다 카소스의 도트 데미지가 더 쎘다. 카드 1 철관, 마취, 도미닉 엄청 쎄죠? 탱커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3% 징수보다 유동적으로 이런 걸 갈 때가 있습니다. 평평평 WQ 근데 평 WQ 하기도 전에 죽었네? E 먼저 깔아놓고 분화효과도 있으니까 재밌게 조금 더 놀아볼까요? 아 좀 멜지 말지 재미없게 딜량은 당연히 1등 캐리 카소스 사acre 분화 갤리 분화 오 오 그런 잃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